안녕하세요. 나쁜골프의 강찬욱입니다. 10년 전쯤 1위인데요. 제주도의 테디밸리 골프장에서 아주 친한 형하고 2인 라운드를 했습니다. 캐디 없이 노캐디로 했고요. 12월 초였는데 온도가 기상 발표에는 7도, 8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저는 그냥 체감 온도가 특히 골프를 하는 사람은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때 마침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어서 정말 거의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너무너무 추웠습니다. 그래서 스타트하우스 때부터 정종 작은 병이 있잖아요. 그걸 따뜻하게 몸을 데워야 된다면서 먹고 좋다, 좋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18홀이 끝나니까 그걸 5병을 먹었더라고요. 1인당. 그래서 제가 주량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닌데도 그날 따라 왜 이렇게 많이 마셨는지 그리고 나서 18번 홀에서 그린에서 퍼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린이 올라오는 거였습니다. 진짜입니다. 그래서 올라와서 빨리 치고 가서 자야지 그러고 툭 쳤는데 그게 들어가서 버디를 했습니다. 뭐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. 여러분들은 라운드 도중에 술을 좀 드시는 편입니까? 동남아 그늘집 그 더운 와중에 그 그늘집에서 마시는 그런 현지 맥주들. 뭐 싱하도 있고요. 창, 뭐 산 미구엘 같은 것도 있고요. 베트남 뭐 다 이런 데서 마시는 그 현지 맥주들이요. 마실 때는 또 시원한데 또 마시고 나서 이제 좀 또 그 더위에 걸으면 어 이거 너 맥주 마셔서 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 후회하기도 하죠. 미국이나 캐나다 골프장에는 그 카트 걸이 있습니다. 이렇게 카트를 몰고 그 이제 다니는데요. 걸 소녀들이죠. 소녀들이 이제 다니는데 그 뭐 그 안에 이제 뭐 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음료도 있고 스낵 같은 것도 있죠. 그러니까 전방부대 px의 그 황금마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그 카트 걸에게 사서 마셨던 캐네디언이라는 맥주가 또 생각이 나네요. 라인홀이 끝나면 그 스타트하우스에서 인타임에 이제 막걸리나 맥주를 마십니다.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인타임이 뭐 20분 30분이 되고요. 그리고 그렇게 이제 캐디가 20분이라고 해서 저 20분에 진짜 캐디가 데리러 온 적 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더 늘어지죠. 그래서 3, 40분 그렇게 앉아 있으면요. 그냥 거의 식사 시간 동안에 앉아 있는 거니까 뭐 그때 막걸리나 맥주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마시죠. 그래서 더 길어져서 이제 한 병 더 한 병 더 하다가 이제 만취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것도 모자라서 뭐 멸치를 다근발이라고 하면서 싸달라고 해서 막걸리 몇 병을 이제 포장해서 이제 카트에 싣기도 하죠.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조인을 했는데 그 만원에 네 캔짜리 맥주를 아예 그 얼려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. 네 아까 이제 제가 갔던 그 테디밸리에서 그 그렇게 정종을 맛있게 먹고 나중에 계산할 때 되니까 그 가격이 뭐 만만치가 않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격에 놀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좀 쌀쌀할 때 갈 때는 정종을 이제 따로 사서 리조트 방에서 데워서 이제 마호병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추억이네요. 자 클럽하우스에서 아침을 먹을 때부터 이렇게 소주병이 올라와 있는 그런 테이블 막 어마무시한 그런 테이블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? 어떤 사람은 막 자랑처럼 야 나 지난번에 가가지고 18월 동안 뭐 막걸리 뭐 소주 맥주 몇 병 먹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예전엔 그 골프 라운드에서 실제 시합에서 그 캐디가 선수의 백에 이렇게 맥주나 위스키를 넣어서 선수가 마시기도 했었죠. 골프와 술을 이야기할 때 이제 빠질 수 없는 술이 사실은 위스키입니다. 위스키. 위스키 역시 골프처럼 이제 스코틀랜드가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. 그래서 골프가 끝나고 위스키를 마시면서 골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19홀 19번 홀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19번째 홀 19번 홀이라고 하면 약간 식구금처럼 약간 야한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죠. 그 스코틀랜드의 위쪽 지방인 그 하일랜드 지방의 그 골프장과 그 다음에 위스키 그 공장을 묶어서 같이 위스키 골프 투어가 있는데요. 아 저도 이제 이 투어가 굉장히 가고 싶더라고요. 뭐 싱글몰트 이제 그런 그 공장 가서 이렇게 또 마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 가고 또 골프 치고 뭐 이러는 투어죠. 위스키를 담아서 갖고 다니는 그 위스키 플라스크 이거 예전에 무슨 2차 대전 1차 대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군인들이 막 마시는 그런 플라스크 같은 거에 그 커버에다가 그 다음에 티와 이렇게 볼 맞고 그 다음에 보수기를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니까요. 자 위스키 한 병을 따르면 18잔이 나와서 18홀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실제 따라 보니 24잔이었다라고 해서 근거없음이 판명되는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. 골프는 아마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술을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테니스 치다가 코트 바꾸면서 맥주 한 잔 하고 들어갈까 뭐 이럴 수 없을 것 같고요. 축구 조기축구 하면서 전방 끝나고 야 우리 소주 한 잔씩 할까 툭 못할 것 같고요. 야구하면서 야 오후에 끝난 기념으로 우리 막걸리 한 잔 하고 들어갈까 뭐 이럴 수 없잖아요. 그만큼 이 골프는 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C가 담배에도 굉장히 관대했던 그러니까 담배에 막 피면서 예전에 선수들 샷하고 막 그랬잖아요. 이것도 뭐 다른 운동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. 축구선수가 골키파가 담배 물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. 그만큼 술에 대해서는 골프가 관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술 회사들이 스폰을 한 그런 이제 경기들도 그런 대회들도 많이 있었죠.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기도 했었던 발렌타인 오픈이라든지 조니워커 클래식 같은 그런 이제 유러피안 투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미켈롭 오픈 같은 것도 있고 일본은 아사히 기린 뭐 이런 대회도 있고 우리나라도 하이트 진로 오픈 같은 그런 술 회사 그만큼 술과 이 골프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골프장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는데 그 와이드컬 이렇게 무슨 간판 광고 같은 게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가끔씩 그런 위스키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. 샘슬리드의 이름을 딴 뭐 슬래밍 앤 슬래밍 샘이라는 그런 맥주도 있고요. 키건 블레들리의 그 맥주도 있고 존 델리의 뭐 존 델리의 술도 있고요. 아놀드 파머나 잭 리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약간 레모네이드 그런 음료 같은 게 나오기도 했고요. 그램 맥도엘도 본인의 이름을 딴 그런 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와이너리를 직접 이제 구입해서 운영하는 선수들도 있는데요. 그 대표적인 선수가 크리스티커 선수가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딴 그 와인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. 그리고 와인 애호가 뭐 와인 매니아로 유명한 룩도날드가 그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본인 이름 룩도날드를 딴 그런 와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. 한때 그 다트 이렇게 던지는 다트와 골프는 그 불안정한 그런 심리 그런 완화제 불안정 완화제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다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술을 마시고 하기도 했고 그게 금지된 이후에는 이제 몇 시간 전에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하고요.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인타임에서 맥주 한 잔을 하고 나면 퍼팅이 좀 잘 되는 것 같은 여러분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습니까?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. 그냥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겠죠. 모든 것은 이제 과유불급입니다. 내기를 심하게 하면 야 집에서 그냥 포카치지 뭐 여기까지 왜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술을 심하게 마시면 야 그냥 집에서 혼술하지 뭐 술집에서 만나지 여기 왜 왔니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야 술 마시러 온 건지 공을 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. 카트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과음 후에 사고 이제 뭐 낙상 사고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하고요. 특히 본인이 카트를 운전하는 그런 라운드인 경우에 캐디가 없는 그런 라운드인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과 똑같은 규정을 받으니까요. 술을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그리고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항상 그 왜 그 골프장 주변에 음주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하냐. 골프장을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발성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. 술 드시면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꼭 대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. 본인이 술을 좋아한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분위기를 음주 골프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자 한 잔 해 한 잔 해 뭐 인생 뭐 있어 뭐 아 그냥 골프 뭐 즐기는 거지 막 이러면서 술이 약한 사람까지도 막 다 그렇게 먹이는 그런 분이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. 소중하게 시간을 내서 이 소중한 시간에 한타 한타 정말 집중해서 치고 싶은 사람에게 그렇게 술을 강권하는 것은 좋은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드시고 싶은 분만 드시면 되겠죠. 그리고 술을 드시는 건 좋은데요. 그 샷이 안 된다고 이렇게 술 핑계를 대는 거는 저는 좀 비겁하고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 맥주 마셨더니 샷이 안 되네 어지럽네 막 이러시는데 그럼 술 드시지 마셔야죠. 라운드 도중에 음주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과음이 아니라면 뭐 괜찮다 이 역시 골프의 기쁨 중에 하나다 단 음주 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 역시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죠. 운동 중에 무슨 술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.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가벼운 음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과음은 음 앞에 과가 있습니다. 세상에 어떤 것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